아 우리 밖에 없네요. 나이스 아 이어폰을 낄까. 아 헥스 피아파 아 잘못 떨어졌다. 낙개 네 낙하산 판정도 좀 바꿔야 돼요. 네 쓸데없이 분명히 내렸는데 걸려가지고 막 낙갬 먹고 샤프트 진통제를 먹어야 돼. 아 이어폰 으 으 으 아, 패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리 풀어야겠네. 이 온파 완전 매들리네. 네. 카페 터셨죠? 네. 저 인코스는 다 털고 있어요. 혹시 모르니까 기름통 하나 챙길게요. 그쪽으로 올려야 되겠다. 차고집 털었어요? 아니요. 다시야 인생집? 아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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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. 두번째. 네. 2층. 제일 끝에 봐. 네. 엄브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오탄이 하나도 안나오지? 오탄 챙길게요. 아 오탄이 하나도 안나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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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창고 어디있나요? 내가 그 창고 바로 앞에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서 일로 챙겨도 가시죠 연료 하나 챙겨놨어요 오토바이 밤토바이 일타기일까? 오후 방에 내가 하는데 아 거기 말고 여기서 잠깐 기다릴까요? 여기 밤토 쪽으로 안 잡히겠죠? 설마 안 잡혔으면 좋겠네요 다리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기장 위로 잡히는 것 보면 위로 가고 네 요란평도 모라죠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안 돼 어 어 여기 음수운전자 하어 하어 어 3 2 3 4 4 4 5 5 5 5 4 5 아 나눠 드릴게요 그 에너지 드링크랑 아 혹시 붕대 있으세요? 네 붕대를 떨어뜨렸어요. 물로 2배 소염기 대탄 드링크 4개 감사합니다. 8배 드릴까요? 스튜나 있으세요? 네 스크스 들었어요. 8배 드릴게요. 네 아 자기장 위로 잡히네요. 포칭키 쪽인가 보다 그러네요. 여기 좀 먹을까요? 초밥집 먹을래요? 아니 여기 초밥집 먹을래요? 한가운데가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가시죠. 아 근데 여기 초밥집은 좀 진짜 괜찮나? 여기 가시죠? 노란색. 어디요? 노란색. 어구구 자리 건너온 애들이 있으려나? 지구는 없겠죠? 없겠죠? 정찰반. 무관으로 보이는 애들 없네. 진정한 음주운전. 네. 흠 .. .. .. .. .. 한강 내 인도인들이 다져보이네. 시절 좀 안 돼. 왜 사람이 내라고 하지?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와, 아키토로구나. 아, 지금 들어가는 게 나을라? 아닐 것 같은데요. 너무 위험하죠? 네. 일단 자기장 좁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가전 들어가면 딱 보이기 딱 좋은 거리라. 그쵸. 이 집 안 털린 것 같은데? 파란 핑 쪽 안 털려 있어요. 왜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그쪽을 좀 위주로 째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쪽을 좀 위주로 째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쪽으로 이동을 할까요? 아니면 그쪽으로 이동을 할까요? 여길 갈까요? 여길 갈까요? 여길 갈까요? 여길, 여길 갈까요? 아, 너무 몰려져 있나? 사람팀. 사람팀 건물은 먼저 가고. 여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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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. 여길, 여길. 우리 근처에 떨어졌어요. 어, 그.. 빨리 튀어야 돼요. 여길. 몰려와요. 네, 165. 아, 네. 예, 예. 잠깐만. 잠시만. 지금 좀 세우고 갈게요. 아 3층 집이거든요 3층 집이 아니고 그냥 저기 아까 노란색 지금 현재 파란빛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어 차 한 대 와요? 네 방위 좀 알려주세요 2방위형? 2방위형에서 M방위형으로? 확인 소리 들리네 어디 있나요? 아니요 안 보여요 지금 나무에 가렸어요 지금 차에서 연기 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아까 가려고 했던 집 있죠? 네 2층에 2명 확인 여기 뭘 내밀었다 아씨 아깝다 그 언덕 쪽 포층키 쪽에도 있어요 그 언덕 쪽 포층키 쪽에도 있어요 보이지는 않은데 소리가 나서 네 저기 성당 쪽 성당 아니면 시공집 같은데 딱 200리터네 0.2백으로 딱 접고 해야 되겠네 쟤 젬프바이를 딱 언덕에다 버리고 왔네 그냥 쏜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어깨 사이로 나와서 별로 넘어갔어 아 죽어 있어 우리 지나가요 그냥 바로 아 아 또 아 사망 바로 사망 아 아 이 노란핑 애들이 좋은데 아 아 저쪽으로 잡혔어 오토바이 또 지나가요 우리 집으로 아 바로 사망 나이스 그냥 막 올라와 Oh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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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론 애들이 끔살을 당해야되는데 뒤를 봐야되겠고 뒤에서 지금 뛰어오는 고라니들이 있을테니까 안돼 포칭키 교회쪽 오토바이? 우리 쪽에 내렸어요 우리 쪽에 내렸어요 안보여요 저? 기절이였죠? 네 한마리 되어있어요 그 팔각정 옆집 파란핑 지금 확인 안됐어요 저도 확인 안됐어요 수류탄쓰기 아까운데 수류탄쓰기 아까운데 어? 나왔다 어디있어요? 사막? 잡았어요 우리 움직여요 쟤네 파밍하고 가야겠다 네 한명 어디있어요? 한명 안쪽이요 네 아로소음기 보정기기 아로소음기 일도 있어 같이 쓰면 안되겠다 대글力 앰포스가 되나...? AK 옵제여 네 앰포스 하야되겠다둠 개머리판 음.. 있구아. 있어요? 예, 짐 통제 좀 주세요. 네? 저, add, add. 드링크 맛. 네? 제가 일단 챙길게요. 다 챙겼어요. 고수사항은 많아서.. 어, 우리, 우리, 자기장 자기장. 10초. 네. 오, 고고. 여기 오토바이 타고 가죠. 오토바이요? 어, 그거 타고 가세요. 저, 다시 시작 끌고 갈게요. 뭐야, 이거 박혀있어. 다시 한 번 타고 가요. 아아, 죽어. 고고. 노란색. 노란색. 다.. 엉덩이 약간.. 여기 못 사야죠. 그쪽을 볼게요. 여기가 엄청 싸우니까. 여기가 여기, 딱 세움면 돼요. 엄폐물도 많고 처음이에요. 다음 자기장까지는. 다음 명 남았네. 우리 둘 다 소음기 있어서. 소음기는 비오는 날이 짱인데. 가깝다. 가까운데 도로 넘어여서 살짝 위험할 수 있겠네. 차를 엄폐를 쓸까요?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. 교회.. 교회.. 아 아니다. 엄폐를 써야 되나? 여기서 차에서 저 나무로 그냥 뛰면 될 것 같아요. 막판에 도핑하고. 저 돌에 붙으면 되게 유기할 것 같거든요. 돌이요? 앞에? 네. 돌 엄청 크네. 큰 가운데 있잖아요. 저기 그냥 뛸까요, 지금? 아, 있다. 왼쪽에. 저 건물에 있어. 아, 왼쪽에 돌이겠. 바로 뛰어요. 물이 너머에 있었거든요. 돌 너머에. 아까 거리 있었어요. 네. 한 150m 정도. 일단 돌에 은폐. 네. 사주고 있는 게. 네. 제가 M부터 S까지 보고. 지금 저 도핑 많으세요? 저 탈차할게요. 저 많아요. 산지. 창고 쪽. 건물. 응. 차고 딥. 우리 뒤에서 차 소리. 우리 차 뺏겼어요? 확인. 올라오는 사모. 온다. 한 마리. 한 명 좋아요. 사망. 우리 뒤에 있던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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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있던데. 차 끌건에 죽었네. 일단 돌에 한 번은 더 걸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우리 창고로 들어가야 해요. 창고로 들어가야 해요. 창고로 들어가야 해요. 네. 창고 지금 뛰죠. 걔네 건물에 있으니까. 네. 뛴다. 창고 창고. 네. 창고. 들어왔어요. 두 명. 창고 안에 한 마리. 네. 두 명. 두 명. 창고에 두 명이에요. 확인. 지금 제 쪽. 쬐고 있네. 어. 저기요. 창고 뒤에. 밖에. 아. 아니에요. 제가 봐드릴게요. 걔 혼자예요. 왼쪽에 있어요. 나무쪽에. 큰 나무쪽에. 거기. 아. 까비. 아.